뜻이 뭔지 아세요? 보라색이요 빨주노초 파란보의 보라색이 마지막 색깔이잖아요 이제 보라색을 상대방을 믿고 서로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잖아 네 제가 방금 지었어요 깜빡깜빡 맞아요 잘했어요 난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멤버도 승리사님 네 예 근데 저도 그때처럼 영원히 오랫동안 어떻게 뮤직비디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Do we have the best event in the world? This means it's true! Are we? Are we? You are the best event in my universe is this fun for comes to you? 으으으윽 으으윽 으ábl 으— 으 ki va— 여기는 아니여 상대가 저직 하느님 아ia 한글자막 by 한효정